가수 신인선이 영탁과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. 8일 오후 신인선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또만이 형과 또만이 동생입니다. 근데 세 번째 사진 보다가 놀랐어요. 누가 빼꼼 호랑나비인가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. 사진 속에는 영탁과 신인선이 다정히 어깨동부를 한 채 포즈를 취하며 환하게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. 특히 사이좋게 사진을 찍고 있는 두 사람 뒤에 장민호도 찍혀 웃음을 자아냈습니다. 한편 신인선은 오는 14일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신곡을 발매합니다.